583번. Even more important than investing in your former education. 너의 공식적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비공식적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술을 좋아해. 그래서 미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뮤지컬을 하고 싶어. 아니면 어떤 진짜 일을 먼저 해보고 싶어. 아르바이트 그런 거가 다 비공식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Even more important. 형용사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어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Investing in your informal education. 동명사 주어. 여기가 주어 자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이죠. 그 다음의 답은 Easy입니다.